B-88번 노대웅입니다. 배원님의 안개 낀 장춘단곡은 보이겠습니다. 배원님의 안개 낀 장춘단곡은 보이겠습니다. 낙엽 속 고목은 말없이 쓸어 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넘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면 떠나가는 장춘단곡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람 가슴 뭉켜지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내 외로운 달래가면서 돌아선 장춘단곡 내 외로운 달래가 어땅 270 20 20 20